문화란 무엇일까요? 우리는 문화재단이지만 더 좋은 하루를 바라는 그런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. 당신의 눈이 더 반짝이길, 당신의 미소가 더 환해지길,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라는 서초의 의미 그대로 좋은 예감을 준비합니다. 우리는 문화가 산책같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의 커다란 놀이터이며 청년들의 뜨거운 무대라고 생각합니다. 새로운 가능성이 여는 대화이며 감동의 깊은 여운을 함께 나누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도시를 빛내는 즐거움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예술이 있습니다. 소박하면서도 특별한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서초의 의미니까요.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다채롭게 문화와 예술과 사람이며 더 풍요로운 도시를 향합니다. 우리에게 문화와 예술이란 당신의 미소를 위한 것 모두의 행복 플랫폼 서초문화재단 아침 연습해 开 거기에 두중 스트메 그대